인기용 갤러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정말 괜찮은 거 신상 완전 쫙 빼왔잖아 오늘 보여드리는 이 웰빙형 선글라스라고 해서 약간 실생활에서 편하게 쓰고 또 멋도 선글라스 기능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보시는 블랙 컬러 그리고 짙은 그린 약간 섹시해 써보니까 좋더라 시클 그러면서 옐로우 이것도 굉장히 뭔가 좀 활동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특히 우리 엄마 환장하죠 선 차단도 되는데 특히나 이 노란 같은 경우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청광 차단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거지 웰빙형 선글라스를 딱 쓸 수 있어서 괜찮지 않아? 시클 답을 나で 이거 볼까요? demi 감사합니다.